정말? 얘 그냥 이름이 플로블루턴이야? 응! 블루턴 스킹크 블루턴 스킹크 아 너무 듬직해 보여 안녕 안녕 왜 어리둥절하는 애들 밥 먹고 기분이 좋아 나 얘 발 만지면 물나? 안 물어? 아니야 얘 겁나 기분 나쁜 거 있네 안녕 안녕 앞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 애가 아니니 아! 했어 안 했어 어어 뭐야 우는 거 아니지 애기야 킁킁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얘는 약간 대관리가 너무 쿡쿡톡사 같아